그 다음에 아름다운 심소법들 25가지 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에는 공통되는 것이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살펴보면 제일 1번으로 우리 믿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 아 그라고 왜 아름다운 유익한 심소법들이라 안하고 아름다운 심소법들이라 하는 거 하면은 우리 그죠 그 우리 뭡니까 좋은 마음은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됐죠 유익한 마음 유익한 과보의 마음 그 다음에 자극만 하는 마음 있죠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한테만 적용됩니다 무슨 말씀 알죠 그럼 유익한 마음 8가지가 요께 유익한 마음 8가지가 일어나면은 요께 유익한 과보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보의 마음이나 자극만 하는 마음은 유익하다 말 못 붙이지요 그렇지만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죠 이걸 대결을 합쳐서 자 그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이 세계를 합쳐서 아름다운 마음 이랬습니다 됐죠 아름다운 것은 이거는 일종의 철학적인 그죠 이런 술은 아니죠 예술적인 술이죠 그죠 그런데 원어로 소바나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다는 그 그 뷰티풀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마음 그죠 근데 그런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알죠 그죠 우리 89가지 마음 마음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반복학습 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붙였고요 그 심소법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뭐 그냥 뭐 믿음은 당연히 그죠 우리가 유익한 마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257쪽에 보면은 특징 역할 등등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삿띠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북방에서는 삿띠를 기억으로 이해합니다 메모리 기억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좋은 것도 기억할 수 있고 나쁜 것도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건 뭡니까 분명히 여기 보시다시피 유익한 마음 부서에 넣어놨죠 아름다운 마음 부서에 넣어놨죠 이건 뭡니까 이 자체가 기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은 마음 챙김으로 우리는 옮겨야 된다는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6번 주의입니다 밑에 그 주의 보면 257번에 256번 주의 보면은 자 아비담마 그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아 그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혹은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 또는 그 내용이다 출처 밝혀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억은 지금 찰나의 마음이 과거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우리 단어가 뜻하는 바는 초기 불교의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제가 이 출처까지 밝혀냈습니다 네나포니카 선임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영국 옥스포드 출신 아주 뛰어나신 선임이었습니다 98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 그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아비담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기억은 지난 것을 인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인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사티를 수행의 용어로 보고요 이 유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사티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8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고요 우리 단마상관에도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58쪽입니다 청정도론에 의하면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했습니다 수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 앞에 양심 없으면 수치심 없음과 반대됩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양심과 수치심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항상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고요 그럼 당연히 탐욕 없음이 일어날 거고 탐욕 없음은 뭐와 동의를 했습니까 260쪽입니다 보시와 동의를 했죠 그죠 관대함 보시와 동의입니다 성냄 없음은 뭐와 동의를 했습니까 자애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립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그죠 그것도 쭉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그 마음이 평온한 경지에 머무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 그죠 중립으로 따뜻어맞쩌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262쪽에 그죠 특징 역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의 12가지 공통되는 아름다운 마음부스는 6상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이 있잖아요 6가지 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은 정신적 몸이라는 용어로 연결이 되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마음부스들을 뜻하는데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즉 수상행의 세 가지 무대기를 나타낸다 됐죠 출처 밝혀서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262번 263쪽이 262번 주혜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초기 불전에서의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밝혀놨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는 물질적인 몸 우리 육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육체이고 둘째는 여기서처럼 정신적인 몸 즉 심소법들 혹은 수상행 사문을 이야기하고 셋째는 무리를 뜻합니다 우리 가래의 무리, 아르마리의 무리, 아수라의 무리 등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밝혀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의 편안함이라고 했다고 강국수님이 무식해서 심소법들의 몸이라고 번역했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죠 제가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등등으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의 가지는 어떤 거죠 정신적 어떤 경지 혹은 상태를 여기서 표하고 있습니다 roll 자,